봉화 작년 가을 때부터 한 이슈 3대 진단비 하면 가장 가성비가 저렴한 한화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귀르륵 뿅 한화손해보험이에요 2월에도 한화가 뚝딱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 1년 내 감액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롯데랑 한화 손해보험은 1년 내에 50% 그런게 없다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구요 소문난 잔여보험 10% 또 인하가 됐어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겠네요 자 그리고 자부상 11등급 시에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까지 행복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3NO 그래서 실소 간편 보험 무사고 전환 보험료 인하 일단 요 부분들은 뭐냐면 DB손해보험의 그 계약전환제도 있죠 초간편 315로 가입했다가 1년동안 사고 없다 그건 325 그 다음에 또 사고 없다 335 또 사고가 안난다 345 거기서 또 병력이 없다 355까지 결론은 5년동안 사고가 안나면 거의 50% 이상 할인이 되고 있는 무사고 전환 보험료 인하 상품이 나왔다 자 2월에 영업 이제 하나에서 보험료 뚝딱 떨어져라 뚝딱 그래서 10% 정도 또 저렴했다는 겁니다 아니 10월달에도 저렴해졌고 1월달에도 저렴해졌고 2월달에도 저렴해졌고 2월달에도 저렴해졌고 타사 이래서 팔겠습니까 하나가 매우 저렴한데 하나 보세요 암진담비 3000만 할 때 타사랑 게임 끝 네 보험료가 비싼데는 14000원도 있네요 거의 4000원 차이 4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거의 48000원 10년이면 48만원 20년이면 96만원 차이입니다 네 많은 차이가 나구요 한아름 종합 감액기가 없어져라 뚝딱 그래서 암진단비 1년 감액기한이 없어요 4대 유사암 역시 1년 감액기한이 없어요 결론은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물론 1년 이내에 뭐 암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은근히요 90일 지나서 암진단받은 분도 정말 많아요 사람일은 몰라요 이왕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50% 아니면 10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죠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1년 감액기한이 없기 때문에 타사 1년 내에 50% 받는데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따봉이다 뚝딱 운전자보 업그레이드 일단은 역시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 조사점 메리츠, KB, 롯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농협 이런 데야 역시 동일하게 경찰 조사점 5천만 원이 출시가 되었다 자부상 11등급 시에 100만 원 14등급 시에는 30만 원 합의 130만 원 여기다 큰 장점이 뭐죠 1등급부터 7등급 사고 시에는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 그래서 모두 다 더블 페이백으로 환급을 해준다 대인형사합의금 기가입자 소급 적용 2022년 4월 2일 가입자는 공탁금 50% 선지급 제도도 나왔다 3엔 5 100세 간편 보험이에요 2월 중은 출시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되는데 2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무사고 전환 기능 탑재가 되고 보험료는 많이 내렸어요 무려 10% 이상 빠밤 10% 이상 할인이 되고 있다 3엔 5 그래서 무사고 전환 전환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일단은 보험료가 계속 계속 할인이 되고 있다 자 감액기간 없는 암진단비 그래서 암진단비 감액기간 구분이 보장보험료 비교하면 보험료는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고요 1년 이내에 50%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안에 1년 이후에 100% 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보장은 꽉 담은 안플랜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42,000원 여성은 3만 8,000원 50대는 6만원 여성은 4만 2,000원 암진단비 비갱시형이에요 암진단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20%니까 600만원 암 방사선 여러가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항암 양성자 세기조절 표적 카티 암 다빈치 로봇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종합보험에는 부정매 3,500원 신부전 3,500원 기타 부정매 2,500원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성인보험에서 내열과 허율성 진단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되는 그래서 한화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장 보장 강화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납입면제도 8.2배 강력한 허율성 납입면제 타사는 급성신균결제 납입면제지만 8.2배 리스크가 큰 허율성 심장질환 급성신균경색은 12만 명 하지만 허율성 심장질환은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납입면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열과 허율성 납입면제 가능하다 타사는 성인보험 모두다 내열과 허율성 내열과 내졸증 급성신균경색 납입면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열과 허율성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어린이보험이에요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 그래서 바뀐 보험료로 비교해보자 자녀는 역시 한화 그래서 암진단비도 만원 내열과 8천원 허율성 3천원 타사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저렴하다 그래서 2월달도 성인 자녀 3대 진단비는 한화가 가장 저렴하더라 자녀도 경증질환 기존에 87개였는데 122개 일단은 납입면제가 됩니다 경증질환에 대해서 예외질환 그래서 질환은 방관형 결정종 22개 7이 미만 통원시는 즉시 인수가 되고 7이 미만 입통업 수술 유 치료 종결되며 즉시 인수가 가능합니다 임신 31주 이하 단태아도 일단은 무서류 심사가 오케이가 되고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 병원하 선임비용 5천만원 경찰 조사 포함 경찰 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속 기소 또는 불기소 이게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동차 부상위로금도 11등급 시에 최대 100만원까지 그래서 뇌진탕 비골골절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1등급 7등급 사고시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 더블 페이백 1등급 7등급 받으면요 내가 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낼거다 이 모두다 페이백 환급이 되기 때문에 2배로 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인형사비금 공탁금 이거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325와 335 333 이 부분들 간편유병자보 즉시 인수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25 333 당사는 한화는 277개 즉시 인수가 된다 이건 한번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 직장 자궁근종 어깨변명 그리고 추간판장애 대상고진 안검아수 합산 30일수 30일 이하면 심사가 가능하고 고지 질병은 4개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갱신형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355 유병자 시속몸에서 보상 못 받는 영역까지 이건 한번 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넘어가고요 급배수 요즘에 춥고 또 동파 요즘에 많이 되잖아요 급배수 시설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됐을 때 건축연한 아파트가 30년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동파 노후 이게 모두가 타산은 안되지만 풍수제 녹붙이 이게 타산은 거의 다 안되요 비사 삼성화제만 되고요 나머지 다 안되요 그리고 공공설비가 원인 하나는 되고 온도조건에 인한 동파 삼성화제란 하나만 되고 그래서 하나가 건물화제는 짱이다 거기다가 유 신규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친간소음도 22대 뭐 이런것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